그런데 남십자성은 1등성이 두 개나 됩니다 작긴 하지만 북두칠성에는 하나도 없는 1등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십자성은 하늘의 남극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아까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는데 남십자성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하늘의 남극에 밝은 별이 없어요 남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남십자성의 십자가의 긴 축을 따라서 약 5배 정도 연장하면 거기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십자성은 남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인데 남십자성 자체가 남극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긴 십자가의 축을 따라가면 여기 있다 그래서 호주 국기는 이렇게 남십자성으로 국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중간에 조그만 별 하나까지 넣어서 5개가 들어가 있는 게 호주 별자리입니다 뉴질랜드 별자리에는 이 잔별이 없고 이 큰 별도 왕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별과 이 별이 아주 밝은 1등 별입니다 이 별과 이 별이 남십자성 1등성이 되고 이 두 개는 2등성 3등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왕별이 호주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이 정도에 있는 밝은 별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입니다 켄타우루스라고 하기도 하죠 라텐식으로 읽으면 켄타우루스가 되죠 켄타우루스가 뭡니까? 반인 반마예요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켄타우루스라는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약 4광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태양계가 해가 있으면 여기 수성금성 어쩌고 하는 게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로 가면 하루만 넉넉히 갑니다 하루가 안 걸려요 태양계를 관통하는데 대략 해왕성 명왕성까지 본다면 하루 만에 다 갑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리는 곳 이 안에 다른 밝은 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년이 걸리는 4광연의 거리 이 안에 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밝은 별이 그 다음에 이 중에 4광연 되는데 드디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알파 센타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타우루스 별자리 알파별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이 별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사람들이 혼돈해요 천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센타우루스인데 켄타우루스죠 루스인데 왜 이때는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 그래서 센타우루스 자리의 알파 할 때는 어미 변화를 해요 이 어미 변화는 영어에서 불규칙 명사 복수 변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라이라의 알파가 이게 직료라고 했죠 직료 직료성이 바로 베가입니다 베가라는 상품이 뭐 있죠 그 직료성이 베가인데 알파 라이라 할 때는 이를 붙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검은고에 알파 할 때는 소유격이 어미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할 때는 US가 I로 바뀝니다 이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